하나님 앞과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정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서라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거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칩을 서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세면만 감사합니다.